이건 타이거워해 얘가 앞에 거품이 더 타이거워해 앞에 거품 안에서 그 색이 더 맛있어 그 색이 더 맛있어 색이 더 맛있어 색이 진한 게 있고 안 진한 게 자 이게 내꺼야 이제 어디갈대? 언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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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좀 눌러주세요 저거 좀 눌러주세요 네 됐다 진짜 안걸네 이거 이거 몇 개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야 뭘로 아프지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주옥방이 더 맛있어 보이시다 뭐가 맛있어 먹었어 저 빵이 맛있어 보여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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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얼마 정도 구우면 돼요? 얼마 정도 구우면 돼요? 오늘은 26분 자, 뺄게요 이거를 뺄 때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잘 빠지나요 아니면 머핀트를 가서 잘 때는 젓가락으로 쭉 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닐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오면 바로바로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뒤에서 뇌를 아래로 넣어주세요 세종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닐을 사용하고있을때 상자가 필요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Cracker 연약할 수 있어요